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어찌나 고운지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어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선생님 글을 보고 자주 선생님 블로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고 아발론에 다니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다녀서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숙제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해가고 단어는 늘 잘 외워가서 나머지 공부하지 않고 학원에서도 성실한 아이로 예뻐해 주십니다. 중간중간 보는 테스트는 평균 이상 정도로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 아발론 ATIP 전국 영어 학력평가를 봤는데 정말 딱 평균이 나왔습니다. 문법은 상위 10% 정도이고 어휘력도 평균보다 높은데 리스닝은 평균, 리딩, 라이팅, 스피킹이 평균 이하입니다. 학원에서도 계속 스피킹이 잘 안된다고 하셔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말로는 머릿속에선 답변이 맴도나 틀릴까봐 스피킹을 잘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도 잘 발표를 안하고요. 우리 아이는 조용한 편이긴 하나 친구들과 같이 수업받는 것을 재밌어해요. 제가 리딩을 주로 하는 영어 도서관을 다녀보거나 토커스 학원 등등으로 바꿔볼까 했는데 싫대요. 싫대요. 아발론이 재미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친구 없이 혼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리딩이나 라이팅 제대로 봐주기가 힘듭니다. 그냥 아발론을 쭉 다니며 리딩, 라이팅, 스피킹에 구멍이 날 것 같은데 학원에서 꼼꼼하게 영작을 시키지는 않고 라이팅도 독후감 쓰는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 그것도 어려워서 혼자 못하고 아빠랑 같이 하고요. 아이가 아발론을 계속 다니고 싶어하니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구멍 난 곳을 메꿀 수 있도록 다른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머님의 글만 봤을 때는 아발론이라는 학원을 2년 동안 다녀서 아이는 문법과 어휘는 잘하고 있고 리스닝은 평균으로 하고 있지만 스피킹 라이팅이 평균 이하다라고 2년 동안 낸 결과가 결국에는 문법과 어휘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가지를 아카데믹 잉글리시랑 아탠틱 잉글리시로 나누는데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한국에서 한국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그리고 아탠틱 잉글리시는 정말 원어민하고 대화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할 수 있고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했을 때도 거침없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어. 원어민이 쓰는 영어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개가 분류되어 있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학원이나 선생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같이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단 아이디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 과정을 밟는 그 순간부터는 아탠틱 잉글리시는 조금 배제해두고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계속 가져가길 원하시거나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걸 두 개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발론 뿐만 아니라 5학년 이후에 어떤 학원을 가도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포커스를 두지 아탠틱 잉글리시에 포커스를 두는 학원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학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이 아발론에서 다른 학원을 옮긴다 할 지연정 만약에 아탠틱 잉글리시를 중심으로 한 학원을 옮긴다 할 지연정 그럼 아카데믹 영어가 영어를 못 가져가게 되는 거고 아카데믹 영어를 계속 가져가시려면 아탠틱 잉글리시는 버리시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게 되시나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걸 잘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뭔가 조금 더 덧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학원을 계속 보내시고 이제 스피킹은 따로 할 수 있는 과외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화상영어나 전화영어도 괜찮거든요. 스피킹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데 이 친구가 조용하고 틀릴까 봐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스피킹은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셔야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는 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조용한 성향이고 틀릴까 봐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하냐면 아이들이 틀릴까 봐 말을 못하는 것은 아이가 말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동시에 고쳐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꾸 틀린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이 끝날 때까지는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말이 다 끝날 때까지는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스피킹 교재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 스피킹 교재 중에 그림이 많은 교재가 있고 글이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미 한 예문들, 예시 답변들을 보면 본인이 거기에 단어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재 그리고 그런 말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걸 사전에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시면 선생님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말할 때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다 타이핑을 하시고 다 말한 후에 타이핑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뭐가 틀렸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이 말할 때 끊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를 못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에는 틀리게 말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 그 기간 동안 틀리거나 그런 것을 지적받지 않아야만 아이가 계속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스피킹의 핵심이라는 거 또 이제 제가 이 다음에 올릴 영상이 스피킹 교재를 가지고 영상을 올릴 건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가 문법 어휘 잘하죠. 스피킹하면서 듣기 할 거니까 스피킹 듣기 해결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라이팅인데요. 라이팅은 어머니 많이 읽어야만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써야 하는지 그 남의 글을 많이 봐야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남의 글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저는 틀을 만들어줘요. 5학년에 그 어떤 아이도 자기의 의사표현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줬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또박또박또박또박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좀 되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막 산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하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한다던가 정리가 잘 안 돼요. 이 라이팅도 많이 써보면 되거든요. 많이 써보는데 그 틀을 많이 봐야 해요. 어떻게 쓰는지 틀을 잡아줘야만 아이들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틀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라고 하니까 아이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후감을 시작할 때는 책 제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을 얘기하고 등장인물이 뭐뭐뭐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리고 배경이 어디고 첫 시작은 어떻게 했으며 클라이막스는 어떻고 그 다음에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마무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라고 하는 것을 짜져 있어야만 그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걸 다 알려줬는데도 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영어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므로 라이팅부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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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다 아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니가 기다려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잘하는 것 잘하는 것에 집중해주시고 그 잘하는 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것들도 보완할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일을 멈추거나 억지로 바꾸시거나 하시는 것은 그게 학원을 바꾸는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도 아이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고 좋아하고 잘 다니고 있으면 꾸준히 보내시고 스피킹은 과외라든지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